아휴 핸드폰 어디 있어요? 안녕하세요. 고생하세요. 우주 최강 흥부자 모모랜드의 무대부터 즐겨보아요. 내가 이걸 들기 쓰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. 그래서 할 말 없으세요? 아니 1위를, 처음 1위를 했는데 막상 너무 이게 미나는 또 막방이어서 약간 분위기가 좀 아니요!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눈치 주시는 거예요? 네,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진짜 미나가 2년 3개월 한 거에 너무 멋있고 앞으로 미나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근데 왜 또 울었어? 분위기가 막 많이 들리면서 나 진짜 아니야 오케이